안녕하세요 선현선입니다 컨트롤박스가 또 하나 나갑니다 이번에 나가는 컨트롤박스는 관수 컨트롤박스 인데 상당히 심플하죠 사이즈가 상당히 좀 아담한데 사이즈는 300에 400... 200 300 이었나? 잠시만요 300에 400 이겠죠 아마 300에 400 300 400 사이즈고 300 400 사이즈로 만들어진 컨트롤박스고 상당히 좀 한 구역을 관수 할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구역을 관수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일반 타이머에 MC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인데 저렴하게 사용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밸브를 연동해야 된다거나 전자밸브 펌프로 관수도 하지만 관수 외에 여러가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전자밸브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간단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전자밸브를 이제 모터 쪽에 이제 묶어 가지고 그냥 돌려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 돼 버리면 물을 받는다 그러면 이럴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한 구역만 관수하는거 이제 개별 제어 방식으로 이제 관수되는 고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 관수나 뭐 예약 관수 요런게 전부 이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일단은 먼저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단절대가 있는데 단절대는 이제 전선이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전원선 그리고 모터 단상이니까 220V 그리고 이제 전자밸브는 AC 24V 밸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고 어 이제 제일 먼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이제 펌프를 돌리셔 가지고 돌리다 보면은 여기다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 여기에 이제 고걸 맞춰야 됩니다 요거 이제 전격 전류 모터에 보면 전격 전류가 있으니까 고 전류를 보고 RCA 부분을 거기에다가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게 2개 모터 과전류 감지에서 모터를 보호하는 회로인데 어 지금은 최고 이제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모터가 돌아와 버리면 그냥 써버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쓰는 걸 확인하시고 RCA 를 맞추셔야 됩니다 맞추시고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서 돼 가지고 수동으로 하실 것 같으면 모터를 요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MC 뛰는 거 보이죠 여기에 여기에 MC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 보입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관수가 되는 방식이고 그냥 내가 이제 모터를 돌리는 역할이죠 수동으로 그리고 전자밸브도 요렇게 수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밸브 열면 불이 들어옵니다 전자밸브 그래서 전자밸브 열고 수동으로 요렇게 관수하는 방식이 있고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자동으로 해 놓으면 이제 뭐 여러가지 동작이 되는 겁니다 우선 이제 1회 관수 그러니까 한번 관수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액비를 태워야 된다고 하면 여러가지 해야 되는데 관수를 시작만 해 놓고 나는 뭐 다른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여기에 시간 시간을 맞추는데 요 시간이 보시면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10분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거 뭐 2시간 3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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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시간이고 요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이제 안 맞으면은 요거를 돌려서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바꾼 다음에 세팅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자밸브 하고 이제 요거 해 놓고 한 다음에 이제 1회 관수를 누르면은 됩니다 만약에 전자밸브가 하면은 이제 작동 안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밸브가 열리지 않으면은 전자밸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수가 되어버리면 이제 배관이 터지기 때문에 전자밸브는 자동을 해야 전자밸브가 열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수가 되니까 만약 요거를 이제 안하셔도 전자밸브를 안다시더라도 요거는 자동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러서 이제 관수를 누르면 이제 타이머 카운터가 들어가죠 카운터가 들어가면서 이제 관수가 되는 겁니다 1번 전자밸브 열리고 시간이 다 되면은 요렇게 자동으로 꺼지는 요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액비를 태웠거나 내가 오늘 관수를 한번 대야 되겠다 날씨가 안좋아서 애들이 너무 좀 힘이 없고 그래서 내가 관수를 한번 좀 대야 되겠다 뭐 한번 줘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예약했는거 하고는 별개로 이제 요걸 한번 딱 누르면 되는 누르면은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쪽은 세우는 겁니다 만약 내가 잘못 눌렀으면 요쪽 세우시면 되는 거고 자 작동 예약은 뭐냐면은 작동 예약은 요기 간판 타이머가 있는데 여기 여기 간판 타이머입니다 이거 철물점이나 뭐 전기상 어디가서도 구할 수 있는 간판 타이머 아주 쉽게 구하죠 만약 그래서 부속이 고장나더라도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만약 고장나면 거의 고장도 안날 뿐더러 요거 같은 경우는 정전보상형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시간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거의 2년 이상 무전원으로 들어있어도 안에 있는 메모리가 저장이 됩니다 내가 관수 했는 메모리 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여러가지 설정 했는들이 저장 되니까 상당히 편하게 쓰기가 편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설정 하실 때 여기다가 누르고 한 다음에 점등 시간 점등 시간 여기다가 이제 그 시간을 하고 예를 들면 7시에서 뭐 일곱 일곱 일곱시라고 하죠 일곱 일곱시 증가해서 이렇게 일곱시 일곱시 할까요 9시에서 뭐 9시 30분 까지 관수 하고 싶다 해서 요런식으로 누르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9시에서 9시 30분에 관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요렇게 9시에서 9시 30분까지 관수를 하겠다 하면서 요렇게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요거 왜 이제 내가 또 요일별로 건너뛰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한번 물 주는 것은 많고 이틀이나 3일 또는 뭐 그렇게 뭐 관수를 하고 싶다면은 여기 보면 요일소등 3초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3초 동안 누르면은 요렇게 x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서 이제 설정 완료를 했다 그러면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목토는 x표로 쳐져 있죠 이때 관수 이 날짜에는 관수를 하지 않는 그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수 실질적으로 관수도 하는건 화금 이런식으로 이제 관수가 될 수 있도록 요렇게 되는겁니다 요거는 다시 원상복귀 할께요 원상복귀를 다시 하겠습니다 요런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식으로 설정해 가서 이제 요거를 놔두시고 내가 관수하고 싶은 시간을 저렇게 설정한 다음에 작동예약 작동예약을 요렇게 돌립니다 만약에 작동예약을 안해놓으면은 1회 관수는 되는데 어 작동이 저 1,2 타이머 에서 작동되는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건 작동예약을 돌려야 됩니다 돌리면 요기 불이 들어오죠 이제 가면 요기 디지털 타이머에 예약된 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관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금 시간을 한번 쳐 볼께요 이런식으로 이제 신호를 주면은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면은 이때만큼 관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관수가 되면서 이제 보면 모터 돌고 이제 전제별표죠 그래서 시간이 끝나면 요런식으로 딱 관수가 끝날 수 있도록 요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고 자세한 좀 내용은 여기 보시면 설명서에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방법하고 연결하는 방법 뭐 요런거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이제 받으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뭐 전부 다 뭐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될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버리시면 안됩니다 이거 요기 안에 보면 예비 부속 예비 부속하고 휴즈 있고 기본적으로 삼성 타이머에 대한 설명서가 요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나가는거는 요것도 이 쓰레기 아니고 버리는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블 그랜들 해서 요게 전선 연결 전선 여기 보면은 밑에 연결해서 이제 전선을 벌레 나무요 구멍 막아 주는 겁니다 벌레 나 이제 먼지 같은거 안도록 해주는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라켓 브라켓에서 이제 뒤에 이제 이제 컨트럴박스를 고정해서 뒤에 뭐 판이나 있는데 이제 연결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발송이 되니까 이제 사용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또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동영상 컨트럴박스 만들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